제 영상은요 요렇게 제 영상을 눌러서 설정란에 있는 품질 혹은 1080p를 적용해서 보시면 더욱 잘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녹화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년 불러방스적인 심수석입니다 오늘은 우리 요거 QXD 7000 신도 깊은 영상을 바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 그분들의 성원에 힘이 와서 QXD 7000에 야간하고 주간하고 영상 제대로 번호판 식별이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보이는지 요걸 한번 제가 확대확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인의 손길을 거친 QXD 7000의 영상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지금부터 함께 가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QXD 7000의 화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번호판까지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되셨나요 번호판까지 제가 총 4번을 파기해서 화질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되셨나요 QXD 7000의 화질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이 영상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QXD 7000의 화질 뭐예요? 뭐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아래 나와있는 카카오 채널 혹은 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조금 더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청년블랙박스장인 김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